오늘은 슈트를 잊지 않고 해변쪽 라인을 하는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슈트를 안입고 낮은데서 패들보드 연습을 할까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밟 itemspower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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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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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